머리 반으로 나눠줄게요. 반으로 나눠서 머리끈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살짝 느슨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밑에 머리 반 나눠서 그대로 위로 올려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서 머리 가까이 잡아주세요. 풀리지 않게. 그런 다음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그대로 머리 밑에서 잡아서 그대로 위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느슨하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쏙 빼주시면 돼요. 머리 길이에 따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위에서 잡아서 쏙 빼주세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밑에 머리 전체에 모아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잡아서 쏙 빼주시면 돼요. 이제 남은 머리는 최대한 작게 짱짱하게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세요. 벌려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윗머리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모양 만들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피져나온 머리는 안쪽으로 넣어서 실핀으로 고정해주셔도 되고요. 머리가 길다면 모양 더 만들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머리 묶어보세요. π.